상대 미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라이즈를 배낸 거 보니까 리산드라 이렇게 드는 게 나을 듯한 아 57분 교통이 아니라 고통인가 고통정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해볼까요 그 전에 따뜻한 물 한번 마셔봅시다 펀치 아 또 만원 펀치면 뭐 해야 되죠 덫 가잇 아이 감사합니다 굿 잘 쓰겠습니다 자 첫판인데 잘 해보죠 스마트 키네 좀 있다 바꾸자 스프라인데 쓰고 도망가 아 인생 형탈을 미리 쳐놓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첫판은 첫판은 이럴 수도 있다 그쵸 헷카림이 미드예요 비에고가 와서 괜찮지 않을까 헷카림도 계속 대기이 중요하거든요 뭐지 네 이 정도면 괜찮은 듯한 이거 한번 밀어볼까요 선생님 전 이름 잘어갑니다 수고하십시오 어 갑자기 어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곧 바텀은 낫굿 하하하 바텀은 데드 여기서 귀환하자 그쵸 어 바텀 화이팅 화이팅이요 아비 어 저 미드에서 이득 볼게요 여기 리삼 갔음 안 갔음 뭐야 네 괜찮더라 궁이 있어서 뭐 들어갈 때는 않을게요 궁을 쓴 게 아니라서 세나의 크크 이런 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뮤털 하면 된다 그쵸 아비 아쉽습니다 바텀이나 한번 가볼까 바텀이 근데 살이네요 탑쪽 그럼 바텀 가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못 잡나 잡았네요 일단 좋습니다 야미 헤카리 설마 오나 아 인체 아 아 아 네 하하하하 아깝다 그쵸 자 이거 요네도 위기 근데 뭐 살아남았다면 오케입니다 약간 위험한데 여기도 오 오 좋은데요 바텀 자 이거 탑 까비 바텀에서 이득 받다 그래도 그쵸 리산드라 궁도 쓴 거 같은데 이거 가능 리산 귀환한 거 같거든요 밀어보죠 아하 오케이 이런 뭐 이득이죠 탑에서 요네 하나 내주고 아래쪽에서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11레벨 찍고 가자 캐네논인데 잠깐만요 좀 큰일 났듯함 고마세요 네 난 귀환하자 하하하하 저는 갈게요 지금 싸울 명분이 없지 않나 오브덱터가 없어서 그냥 파밍하면 될 듯함 잠깐만 뭔가 뭔가 수상해 하하하하 여기로 가면 뭔가 죽을 거 같애 방금 본능적으로 느껴버림 요네는 느끼지 못했나 보네요 하하하하 나만 느꼈나 보네 요네는 네 느끼지 못하고 죽어버렸네요 2차쪽만 봐줘야 겠다 와 이걸 두어 온다고? 진짜 되네 와 이게 되네요 힘차이가 많이 나고 3대5라서 뭐 안됐네 8대19 8대19 아직 안 졌어 얘들아 화이팅 화이팅 우리 팀도 아직 힘은 남아있다 그쵸 마지막 럭키 펀치를 날릴 준비가 되있거든요 저희 팀은 아직 모릅니다 이런거 좋아요 저런건 안좋아요 하하하하 요네님 그건 별로 좋지 않은 듯함 이것도 별로 어 네 오케이 좋아요 이런거는 사비 어 이거는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런것도 크거든요 이런것도 조금 커요 하하하하 어 비에고님 그것도 조금 큰 듯함 아이고네 뭐야 아하 오케이 아 이거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아 아 오히려 좋다 오히려 무리를 안하게 되서 괜찮아 아하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만 밀죠 조심해야됩니다 이거는 좀 던지지 않았나 아무리 봐도 던진거 같은데 이거는 저풀이거든요 오케이 어 뭐 달리면 되지 않을까 좀 느려요 좀 느려요 상대에 잠깐만 아 아 실패 젤리 가능 실패 허허허 근데 무빙은 잘했다 그쵸? 방금 전 젤리의 이 무빙에서 가능성을 봤어요 역전의 가능성 바로 반대에 어 어 어 아 캔은 한번 쓱 잘라보면 되지 않을까 아니 왜 이렇게 질겨 암호모 뭐야 아니 너무 안죽는데요? 뭐 그냥 암호모 무시하고 해낸적 봐주는게 나았겠다 그쵸? 까비 와 요네 1코어야 너무 초라하잖아 화이팅! 그래 화이팅이다 어떻게 되겠지 어 뭐야 그건 도망가자 상대가 너무 안 보이니까 헤넨은 솔직히 1대1 이길 수 있는데 뒤에 누가 있을지가 몰라서 이거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냥 해볼까? 좋습니다 16레벨 괜찮아 괜찮아 제리 하나 정도는 어 네 괜찮아 괜찮아 상대 어차피 0으로 갈거야 아직 모른다 일단 16레벨은 찍었어요 0으로 안가네 그럼 무리 아닌가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게 역전이지 역전의 서막 지금부터 울립니다 포식자 들고 쫓아가면 아니 포식자보다 더 빠른건 반칙 아님? 아니 왜 이렇게 빠른거임 여긴 뭐 없나? 어? 아 어 미안합니다 저 그냥 나갈게요 아 뭔가 마지막 한타가 될거 같은데 강철 영향을 사자 그러면 강령을 사겠습니다 아 까비 이게 안돼? 해줘! 네이스! 미이고 있었다구 오케이 좋았습니다 굿! 이게 팀워크거든 아 막상 한타 한번 하고 나니까 돈쓴게 아깝네 라바돈이 좀 사고 싶은걸 일단 한타에서는 일단 한타에서는 제 생각엔 타이사만 계속 보면 돼요 타이사가 좀 괴물이야 근데 삿도 먹고 저랑 동등하거나 그 이상 그 정도 성량이기 때문에 어? 네 미안합니다 뭐야 나 상대팀 데미지가 카사딘한테 집중이 됐기 때문에 우리 팀이 이제 활약할 수 있었던게 아닌가 아님 말고 사실 존야 쓸 타이밍 한 번 있었는데 그냥 못 누른 못 누르고 리산드라 공 연계돼서 죽은 그냥 3번만 연타 했더라면 아쉽다 그쵸 오케이 뭐 아무튼 됐어요 곧 끝내볼까 그냥 둘이서 라고 하기엔 라인이 너무 머네요 끝내는건 좀 안될듯함 굿 이게 미드 탑이거든 아니 좋았습니다 공수 택 채우고 좋아요 어우 야 너무 아픈데? 잠깐만 아니 카이사 왜 이렇게 생존 그게 많아 분명 딸피 아니었나? 어 까비 이게 안좋고? 어 그래도 뭐 된듯함 됐다고 해줘 화이팅 화이팅 설마 카이사 한 명한테 다 죽겠어요? 아하 오케이 좋았습니다 GG 누구 주죠? 어 젤이 줘야겠다 모르겠다 아 휘장이 하트 하트 아우 네 좋았습니다 굿 헤리 어 굉장히 화가 좀 많이 났듯함 네 화이팅 오로보이 네 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